믿음으로 오롭담을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내고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핵심 내용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잘 보라는 뜻에서 존재적 관점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변질은 뭐겠습니까? 다시 시족주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변질은 뭐예요? 금방 믿음으로 오롭담을 받은 걸 말하는데 누굴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고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변질이 일어난다고요 변질이라든지 진짜 은약신앙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되고요 변질은 뭔데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어쩌라고?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 아버지 백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자손은 뭐라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야 네가 누구냐고 하나님 묻는 건 거예요 네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 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니 뭐만 오래 먹어요? 아브라함 뺏다고만 오래 먹는 거예요 그 다음 자손은 뭐라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은 묻는데 우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자꾸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이 시족이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나 저 세상 인문학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뭐겠어요? 결과 말하기 전에 그럼 언약신앙은 뭐예요? 신앙이 변치 않고 언약신앙으로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은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내용이 뭔데 하나님이 개명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어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언약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시족신앙이 된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아브라함 빼다고만 우려먹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게 뭐예요? 정도령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현실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을 개벽시켜줄 정도령을 바라는 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바라는 거나 세상 사람들이 정도령을 바라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말만 스타일만 시대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된 신앙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이 개명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 밖에 짓는 게 없는 죄인이더라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야만 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날 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야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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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